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차지 못하네 편지를 잡아서 널 몰래 펴주려고 난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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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이야 왜 이제 왠지 안 할 거라 몰라 몰라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나는 끝까지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내가 쫓아주어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끝까지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내가 쫓아주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팬들 안녕 받았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세요.